안녕하세요. 판타지오 8개월차 연습생 웅성우입니다. 자신감이 넘친다기보다는 넘치는 자신감을 얻고 싶어가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웅성우이고요. 아직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저는 웅성우이고요. 웅성우입니다. 그리고 웅성우고요. 오늘 하루 웅성우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웅성우였고요. 웅성우였습니다. 밤하늘을 불고 난 더 빛나고 달빛보다 더 예쁜 네 모습을 너의 그 모습을 앞으로도 다시 보고 싶습니다. 꼭꼭아주세요. 저 데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오세요. 막연하게 데뷔하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데뷔시켜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할거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재조정이 있었는데요 그걸 하면서 되게 느낀게 팀에서 가장 필요한 인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답답드립니다 정말 꼭 10일인 안에 들어서 데뷔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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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